본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러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이라는 스팀 게임입니다 들어가죠? 어금이 굉장히 어렵네요 초 궁극체 이번에 제가 전혀 모르는 저번 시간에는 듀쿠먼과 왕룡검이라는 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디지몬을 만들었죠 여러 게임에 나오는 이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다른 게임에서 보지 못했던 초 궁극체 디지몬들을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처음은 발두르몬 이렇게 생긴 디지몬입니다 궁극체 디지몬이고요 빛속성에 저는 완전히 처음 보는 디지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연히 만들게 돼서 만들었죠 진화해보죠 진화를 할 때는 반초 레오몬 여기 있는 레오몬입니다 이 녀석이 필요하고요 우정이 100%인 반초 레오몬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뒀습니다 조그레스 진화 조그레스 진화 조그레스 진화 조그레스 진화 합체를 시키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스킬도 합쳐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죠 이거 팔에다가 지금 재료몬들 박제해 놓은 건가요? 이렇게 생긴 디지몬이 나왔습니다 체력이 350밖에 안되네요 굉장히 낮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능에 능력치를 추가해놨습니다 어떤 능력치인지 찾아보죠 반초 레오몬의 만렙기준 스펙입니다 데미지 2220, 공격력 2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력은 2500, 공격력 250 기준으로 엄청 높은 편에 속하고요 200이면 평범하게 높은 편 200 이하면 약간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궁극치 기준으로 완전체면은 이제 150 정도면은 높은 편으로 봐요 2220으로 체력이 체력은 사실 좀 높은 디지몬이 별로 없거든요 2200이면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미지도 높고 방어력도 높고 대신 지능은 낮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킬포인트인데 이거 이런 건 잘 안 보기 때문에 속도가 좀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이 녀석이 진화해서 카오스몬이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발두르몬 먼저 보죠 발두르몬 체력 높고 지능이 아주 높고요 지능이랑 속도가 아주 높고 대신 이제 공격력으로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카오스몬 아 이거 너무 디자인 카오스하다 너무 너무 잔인해서 놀랐습니다 카오스몬은 체력이 1200 굉장히 낮네요 이렇게 낮은 초 궁극체 디지몬이 있다는 걸 그리고 공격력이 300입니다 300이면은 저는 처음 봅니다 엄청 높네요 물리공격력이 300이고 마법공격력도 250이나 돼요 필살기는 두 가지가 있네요 주는 데미지가 30% 증가하지만 받는 데미지 30% 증가한다 종이 짱이고 방어력도 적고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이제 치우쳐있는 디지몬이네요 한번 스킬을 좀 보죠 너무 충격적인 디자인이야 스킬은 패왕 양단검 한 마리에게 위력 150의 물리공격을 줍니다 이제 위력 150 정도면은 이제 아주 강한 궁극체들만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130 정도가 보통 평균입니다 데미지가 변화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오로라 블래스터 마법 공격 마법은 이제 물리보다는 약간 이제 개수가 조금 낮습니다 한 채에게 120의 마법 공격을 하고요 스테이더스 상승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소비량은 꽤 낮아요 보통 이제 초 궁극체면은 40에서 50 가까이 드는데 20에서 25입니다 다른 거 보죠 다음은 파워드라몬을 볼 차례인데 그 전에 다크드라몬을 보겠습니다 왜냐 다크드라몬은 합체진 한데 얘도 반초 레오몬이 들어갑니다 자 같이 어떤 합체를 또 하는지 레오몬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죠 아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합체 뱅글뱅글 도전 과제로 2대 혼돈이라는 게 깨졌습니다 팔만 다르고 똑같잖아 어 체력이 약간 높지 않나요 아까 350작 이었죠 마법 공격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격형이고요 공격형은 이건 제가 준 개성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패시브는 똑같네요 어 데미지가 패왕 양단검 이제 물리공격 아까랑 똑같죠 다크 프로미넨스 이쪽 팔에 생긴 게 생겼네요 아 이게 패왕 양단검이구나 너무 너무 잔인한데 눈동자라도 없애줬으면 좋겠어 얘처럼 적 한 체액이 어둠 속성의 특대 위력을 가진 지력 관통 공격을 합니다 50% 확률로 액정화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생소한 표현들이 나왔죠 액정화는 캐릭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무력화 시키는 걸 말합니다 무력화라고 말을 하면 안되겠구나 약간 이제 하스톤의 변이처럼 좀 작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들고 작아지면은 이제 스킬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성의 특대 위력 지력 관통 공격 이제 관통 공격은 방어력을 무시하는 공격이고요 특대는 좀처럼 없습니다 강한 위력은 있는데 여담이 전 주쿠몬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한 위력이었고 알파몬이 특대였죠 특대는 이제 가장 높은 데 해당을 하는 관통 공격이네요 그런 것 치고는 지능이 엄청 낮은 것 같은데 보죠 어디 이렇게 합체된 녀석들은 아래쪽에 나옵니다 아 약간 다르네 눈동자 눈동자가 약간 다르네요 여기 카오스몬이었죠 카오스몬은 맥스실 체력이 이제 1670 이고요 데미지가 400입니다 엄청 높네요 속도도 247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데미지가 400이네요 너무 충격적인 데미지인데 400이란 데미지를 처음 봅니다 알파몬 왕룡검이 228이고 그리고 황제드라몬 이제 팔라딘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200 주쿠몬이 267 주쿠몬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267인데 얘는 무려 382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관통 데미지 물리관통 데미지가 없는 건 좀 흠인데 지능 특대 비력 데미지가 있는데 지력 자체는 128이고요 아주 특이하네요 정말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몬이 나왔습니다 오메가몬도 볼까요 오메가몬은 지왈트가 있었죠 오메가몬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얘가 합치하는 디지몬이고 나머지는 진화하는 디지몬인데 합치하는 디지몬 먼저 보죠 슬레이어 드라몬이 메인으로 쓸 거고요 거기에 재료로 브레이크 드라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우정 100%를 맞춰뒀습니다 자 세번째 합체 오늘만 세번째 합체 둘 다 아주 강해보이는 디지몬이죠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 어 액자몬 액자몬은 이 게임에서 이제 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엄청 거대하게 나와서 로얄라이츠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로얄라이츠를 혼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군요 체력 1200에 어 공격력이 이제 가장 높은 것 같죠 스킬로는 펜드래건즈 글로리 한채에게 145의 물리공격력 별로 안 세네요 초공국채인데 개수가 일단은 150이 아니고요 특별히 상태 이상 같은 걸 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50짜리 기술이 있네요 드래고닉 임팩트 적 전체의 불속성 위력에 100이 물리공격을 하고 넉백이 발생합니다 넉백은 이제 턴이 미뤄지는 걸 겁니다 전체 100 물리공격이면 굉장히 이제 좋은 건데 블랙어그레이몬드 10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칼라드 볼꽃 명중률과 해피율이 5% 상승하고 크리티컬 발생률이 10% 상승합니다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액자몬 체력은 2270으로 높은 편이구요 데미지는 좀 낮네요 228 아 그래 228이면 꽤 높은 편이죠 초공국채라서 워낙 이제 기대값이 높을 뿐이지 방어력도 188이면은 아 솔직히 그렇게 높진 않네요 속도가 근데 빠르네요 덩치가 굉장히 커서 오히려 느리고 튼튼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제 방어력이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족이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백신이랑 바이러스는 강한 디지몬이 많은데 강한 데이터 디지몬은 별로 없는데 정말 이제 잘 나와줬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합체시키는 건 다 봤네요 파워드라몬 제가 가장 재밌게 즐겼던 디지몬 월드의 최종 보스인데 이 녀석도 진화하는지 몰랐네요 기대가 되고 여기 이제 짝대기로 되어 있는 애들은 타입이 없는 녀석입니다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없는 녀석 위부터 보죠 초공국채디지몬은 진화 조건이 보통 이제 70에서 80 정도였는데 얘는 이제 50입니다 진화 조건이 굉장히 낮네요 재능도 20밖에 안 되고요 이 로얄라이츠라고 이제 강력한 디지몬들은 재능 80을 요구하고요 약간 이제 다른 강력한 디지몬들은 재능은 40을 요구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20이에요 약한 궁극채를 만들 때 20이 필요한데 이제 한번 진화시켜보죠 조그레스가 아니라서 혼자 회전하죠? 빙글빙글 빙글빙글 파워드라몬 진화 파워드라몬 진화 카오스드라몬 소비 메모리가 20입니다 이제 약한 궁극채가 18 파워드라몬이 18이었습니다 이제 워그레이몬이 20 그리고 이제 로얄라이츠 같은 디지몬들이 22 그리고 초공국채가 25인데 얘는 그냥 궁극채네요 초공국채가 아니라 능력치는 봐야 알겠고 체력이랑 뭐 그냥 무난한데 적 전체에게 115의 물리공격을 줍니다 방역으로 115면 좋죠 괜찮네요 카오스드라몬 디스트로이어드 훅 적 한체에 전기 속성에 강한 위력 방어력 칸톰 공격 강한 위력이면 특대보다 낫죠 명중률 80%고 맹둑상태로 만든다 관통이랑 광역기가 굉장히 개수가 괜찮네요 주는 데미지가 20% 상승하고 반데미지도 증가한다 광역으로 쓰기 괜찮네요 궁채 정도기 때문에 여기있다 파워드라몬이 1730에 낫죠 데미지 227에 디펜스 247 그리고 이 녀석의 스킬을 무한캐논은 여기있죠 여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115 광역인데 적중률이 좀 낮습니다 85%고 소비회물은 18짜리 디지몬이죠 속도도 낮고 전체적으로 약한 궁채 디지몬인데 진화를 해서 카우스 드라몬이 냈습니다 체력은 2225로 높은 편이고 데미지도 굉장히 높네요 방어력도 이정도면 꽤 괜찮게 높은 편이죠 지능이 낮고 속도가 느린데 엄청 느린건 아니구요 어 괜찮네요 데미지 267에 광역으로 115에 데미지 아주 괜찮은 데미지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2220에 방어력 230 튼튼하죠 오 괜찮은 디지몬이네요 장비 슬롯이 두개인데 장비 슬롯은 세개에서 이제 하나까지 있는데 장비 슬롯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자 또 파워드라몬이죠 방금꺼는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초공체도 아니었고 자 이거는 무려 레벨 99 때 지나가구요 재능도 120 요구조건에서 가장 레벨이랑 재능이 높습니다 볼까요 여태까지 중 가장 요구가 높은 리지몬 아포카리몬 소위 메모리 25 초공국체 프리 어 얘는 지능형 디지몬이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특훈을 시켜서 150이 붙은 수치고 어 속도가 굉장히 속도가 가장 빠르네 체력도 많아요 필살기는 다크니스존 하나 와 적 전체에게 444의 고정 데미지 아 참고로 444의 고정 데미지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대블몬의 필살기가 200의 고정 데미지입니다 한명에게 뭐 두배가 넘긴 하지만 패시브 묵시록은 무속성 스킬 데미지가 20% 증가하지만 단속성 데미지가 10% 감소합니다 오 괜찮네 파워드라몬의 진화 아포카리몬 이게 얘 꼭대기 있는 애 얼굴이구나 2280의 체력 어 그렇게 안 높네요 기본 체력이 이렇게 높았는데 지능이 높고 데미지가 낮고요 방어력도 많이 낮네요 대신 속도가 250 가까이 되고 지능이 높은데 필살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살기는 고정 데미지고 이제 다른 속성 데미지가 10% 감소인데 근데 이건 정말 이제 안 좋은 점이죠 거기서 개수가 20% 붙어서 아 근데 무속성이 좀 개수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특이한 디지몬이 나왔네요 다음은 누구지 로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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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몬은 릴리몬이 진화한거죠 여기 라일라몬 펌프몬도 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좀 얘는 그냥 데이터라서 만들고 가져왔습니다 자 로제몬 진화 색깔만 변한거 아닌가 어 어 쌍두역입니다 150을 빼도 112가 되죠 아 얘가 공격형이니까 그냥 110이겠네요 110 90 110 190 아이템 3개 장착하는거 좋네요 그리고 초공국체가 아니라 그냥 궁국체네 아기상 레이브 저간체에게 강한 위력에 지력관통을 하고 어 지력이네 참고로 지난 전에는 물리였습니다 피싸기가 50%의 체력을 흡수한다 오오 50% 흡수면 좋죠 매턴 체력을 회복하고 어 흡수효과로 흡수하는 능... 회복률이 증가한다 여깄네요 체력 2020이고 어 2020이면 뭐 적당하죠 특별히 두드러지는 능신 없습니다 지력 특화인데 아 지력필사이기인데 지력이 가장 높은데 208밖에 안되구요 속도도 별로 안 빠르죠 방울도 낮고 얜 약간 실망입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아 마지막으로 남은 디지몬은 어 디아블로몬 디아블로몬은 이 게임에서 주인공의 친구가 사용을 하는 디지몬인데 이 녀석도 진화가 있군요 주인공 친구는 진화를 못시켰습니다 엔딩까지 자 어 제조건 70 체력이랑 이제 뭐 능력치를 다 보죠 이 능력치가 써 있는데 그냥 레벨만 올라가면은 조건들이 다 차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레벨이랑 재능을 요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구조건은 레벨이랑 재능이면은 그 아포카리본보다 좀 나아진데 아포카리본보다 좀 나아진데 아포카리본도 별로 안 셌죠? 아 약간 이제 비주얼이 어떻게 변할지 왜 이렇게 생겼지 아이템 하나만 깰 수 있네요 이건 좀 많이 안 좋죠 어우 능력치 배부를 내가 개떡같이 났네요 얼티밋 플레어 적 한체에게 90의 데미지를 3에 입힌다 공격 후 한턴 동안 행동불능이 된다 자 파괴강성 같은거네요 역습 로얄라이츠에게 주는 데미지가 50% 증가한다 이 특성은 알파몰이랑 똑같네요 로얄라이츠에게 추가 데미지가 있는 능력이고 한턴 동안 못 움직이는데 아 내가 그거를 넣어놨나 얘한테 한번 이제 한턴 쉬어주고 두배 데미지 때리는게 있거든요 그거랑 쓰면 연계가 괜찮겠네요 블랙레인 전체 110의 데미지를 입히고 20% 확률을 혼란을 만든다 어우 굉장히 좋네요 전체 110이면은 정말 좋죠 능력치를 좀 봐야겠습니다 체력 2350 아 괜찮네요 높네요 데미지가 300이 넘습니다 320이나 돼요 오 되게 좋다 데미지 높고 체력 높고 방어력은 좀 낮은데 190이면 낮죠 솔직히 말하면 초공국체인데 근데 이제 종족이 풀이라서 약점 찌르기가 안당하고 지능이 낮지만 속도는 좀 빠른편 광역으로 110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네요 얘는 데미지에 몰빵을 했어야 됐구나 자 스킬을 보러 나왔습니다 짜자짜짜짜짜 다크니스 존 광역 데미지 고정 444피해 고정 444피해 고정 444피해 야 어 괜찮은데 자 다음 한번 봤으니까 이 녀석이죠 얼티밋 플레어 블랙레인 있습니다 얼티밋 플레어 얼티밋 플레어 먼저 보겠습니다 어우 아 둘다 단일이라서 좀 그렇다 폐왕 양단검 우리 레오몬 박제머리가 쏴 줄 겁니다 태왕 양단검 오오 자 하나 한발 더 남았죠 오로라 블레스터 이제 머리 아까 그 새 머리가 빠주는거죠 우와 아 데미지기 겁났어요 자 이번에는 아마게돔봄 먼저 보죠 블랙레인 전체에게 엑시븐 데미지를 줍니다 20% 확률로 혼란 카오스 드라마 좀 맘에 들어요 해왕 양단검 봤으니까 자크 프로미넨스를 보죠 지력 관통 데미지입니다 지력이 낮은데 참고로 다크 프로미넨스에 해당되는 이 다크드라몬 있죠 머리 이 녀석은 물리어티커였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올려놨죠 펜드래건즈 글로리 액저몬의 기술입니다 다음은 하이퍼 무한캐논 강력 데미지죠 오 띄어올라서 쏘네요 얘는 받고 얘는 받고 아 넘기면 이렇게 로제먼 능력으로 회복이 되네요 아 너 드래고닉 임팩트 먼저 봐야겠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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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먼 먼저 봐 거의 다 같이 회복되죠 아기상 레이블 레이블 해줘 드래고닉 임팩트 드래고닉 임팩트 확실적 넉백 효과까지 있는 기술입니다 되게 심플하네요 그냥 부딪치네요 아 이렇게 해서 모든 디지몬들 봤습니다 사실 뭐 초공국체를 포함해서 카오스 드라몬이 가장 괜찮았네요 밸런스가 좋았죠 공격력, 방어력, 체력에 적절하게 투자되어 있고 공격 데미지로 이제 115 데미지에 주는 데미지 20% 증가 밸런스 좋게 공격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서 좋았구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가장 강한거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카오스몬이 가장 강하지 않나 싶네요 가장 개수가 높기도 하고 레벨이 17인데 벌써 450입니다 만렙 당시에는 추가 데미지 150이 더해지면은 380이었으니까 530이 넘겠네요 데미지가 엄청난 데미지 그리고 지금 발견했는데 아이템을 3개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아이템에 따라서 받는 데미지 10% 감소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30%까지 감소가 되는거죠 진짜 좋다 그리고 아마게돔몬이 개수 110에 20% 확률로 혼란 그리고 데미지도 높았죠 특성이 좀 미묘한데 로얼라이츠 추가 데미지라서 그래도 아주 강력한 데미지가 아닌가 싶네요 이거는 아마게돔몬은 아이템 솔로 좀 적네요 아이템 솔로 큰 역할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디지몬은 카오스드라몬 그리고 강한 디지몬은 역시 카오스몬 이름도 비슷하네요 붉은색 듀쿠몬이랑 알파몬 왕룡검 그럼 비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체력이 너무 낮긴 하지만 속도도 빠르고 아이템도 3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초공채 디지몬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디지몬들로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럼 이만 뿅 다음 시간에 오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